멤버들이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가장 예뻐보이는 멤버가 있어요? 저는 상호요. 상호? 어제 치킨을 넣었어요. 저는 상호가 예뻐보이네요. 저는 세빈이가 요즘 그렇게 예뻐보입니다. 같은 방인데 세빈이가 가끔 이렇게 청소를 해요. 상을 가끔씩 이렇게 치우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형으로서 굉장히 예뻐보이죠, 저 친구. 더 자주 부탁할게요. 청소기도 돌리고. 더 자주 부탁할게요. 오늘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해결할수록 멋있어지는 스누퍼의 미모와 매력을 좀 박제해볼까 합니다. 영상을 보고 2018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는데 과거로부터 이제 보는 건가요? 그렇죠. 궁금한 나도 뭐 나올지 몰랐어요. 이게 뭐야? 튀잖아, 튀어나. 아, 안돼! 튀어나. 잠깐만. 어! 아, 실버가 있어! 조니가 알간데.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하늘로 막 올라간다고. 와, 진짜 말랐다. 아, 뒷모가 소름돋아. 저 포즈 그대로 잡아봅시다. 아, 이걸 따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 이렇게 또 추억을 선사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여기 걸려야 되고, 저 말 연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변한 게 없다, 쟤는. 아니야. 진짜 변한 게 없다. 아, 맞아. какая,瑞인이노. 그럼, 아, somewhat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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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az. 아, 먼저 먹겠습니다. 아, 정말. 아, 좀? 정말? 그렇죠. 오늘의 음식을 입고 다 같이 Scotland. 아, 너무 mucho. 한국에 있는 곳은 다 만나요. 한국에 있나를 한 두 명이 있는 곳으로 너무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